미국 민간기업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. 민간기업 최초이자 미국으로서도 52년 만에 달 착륙입니다. 김경희 기자입니다. 미국의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에 달 착륙 성공을 발표했습니다. 우리 시간 오늘 오전 8시 24분 오디세우스가 달 남극 근처에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에 달에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업체 측은 착륙 예정 시간 이후 한동안 우주선과 교신에 어려움을 겪다가 10여 분 뒤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5일 오디세우스가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뒤 약 일주일 만입니다.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웹캐스트를 통해 미국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민간 탐사선으로 달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으로서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에 달 착륙이며 민간 업체로는 최초입니다. 다만 업체 측은 착륙 과정을 중계하면서 환호하는 관제센터의 모습만 보여줬을 뿐 우주선이 직접 촬영한 달 영상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오디세우스는 공중전화 부스 크기 정도로 다양한 관측, 탐사 장비가 탑재됐습니다.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여러 민간 기업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인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달 맨 먼저 달 착륙에 도전했던 페레그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. SBS 김경희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